예전! 됐다 됐다! 야아아악!!! 제발! 제발! 으아아악!!! 제발! 야악!!! 제발!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악!!!!! 네! 안녕하십니까! 쇼프로우 바바함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주에 내분, 판타스키 코! 하하하하하하하하 제이어스 오늘은 메쉬 수아레즈 챌린지라 집중 예숟 remarkable 분해주는 사이사 조립 divers 코디 쟁반 노래방 작년에 할 때 같이 했는데 그때보다 굉장히 많이 뻔뻔이셨네 처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볼 조합은? 먼저 할까요? 먼저 한 번 어우 이거 장난 아니네 아까 점심 먹으면서 술 마셨어요? 네 안 되자 바로 퇴근하자 이찬동 류수 모조합 시작하겠습니다 동현이 형 템포 조금만 하죠? 오케이 진미스토어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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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 잡아 잘 잡아 침착해 웃지마 웃지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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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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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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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진 아아 진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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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감이 좀 있어왔어요 아...떨리네요 땀이 뭘 많이 쓰는데... 재밌네... 깜짝 하는 것 같은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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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안정적이야 nadal Equipment 네 어 역시 백목당 인도관 아야야야야야 와 몇시 몇시 몇시가 몇시가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네 준비해주세요 이것만 넘기면 돼 미야옹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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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m 30m 였는데 거의 40m를 넘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거 같아요 낙관 문을 갔다온거죠 대체는 선수가 원래 저렇게 잊치있는 방송가요? 예, 그러네요 오케이 수기야 어우 아름답다 어떻여 sources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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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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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실수해? 누가 한번 실수해 봐 누가 한번 실수해 봐 아쉬운 기회 한 개 남았어 어떤 거 같아요? 심신하는 거 같아 확실히 이게 여기서 바로 56m 조성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야 된다 심신하는 거 어떤 조합으로 한번? 아 단신조합? 단신조합 당연히 묶은 조합 김영선수가 진짜 잘 봐 엄청 잘 봐 높은 기회 바래쪽 예수 착 오 날 먹고 된다 날 먹고 하나 분명했데 1,2,3,4 나카 몰아! 나카 몰아! 됐다 됐다! 오케이! 내시! 이야아아아악 어어 기다려 기다려 괜찮아 큼직하게 아어 제발 아아 제발 아아 진짜 뭐야 그거야 야 키 커 보인다 진짜 내가 얼렸을 때 너 불안을 안 해 자 그러면 일본은 가깝네요 일본은 재껴어어 지금 일본은 재껴어 일본 안 쌓는데 그럼 일본 한 시험 반이면 가면 아 진짜 무슨 우선! 안 돼, 이게 돼, 정신동이야. 아, 됐다! 나이스!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야, 연욱아! 이거야! 정의로웠다, 야. 몇 시 보고 있나? 정의야, 진짜, 제발! 뭐야! 야! 고기야, 지주씨 안 돼, 제발. 나, 힘 nghĩ가! ilotächen在狙原 auch 돌아가! enrollment 정상 아니다. 우리 팀을 좋아하니까. 기록이다. 마지막이다. 기록이다. 기록이다.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에 나설 조합이 제일 연장되었어. 제 자리는 여기고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승우랑 현동이가 이 자리에 또 누가 뒤로 가는 건가? 류가 여기. 우기 여기? 네. 들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가 일단 50, 60점 사이까지 가자. 제주 유나이티드의 메시 스와렛 챌린지. 자. 마지막. 유승우, 김현욱 선수 조합으로 마지막 도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파이팅 한번 할까요? sí. 으악. ús 선! 가자 가자. 쏜짝 하짝. 아. 으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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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자 힘 빼! 힘 빼! 천천히 차게 했잖아 나와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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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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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m 형 40m 40m 16.8m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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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아깝다 49미터는 그런거 아닌가요? 49미터까지는 됐죠 망가서 방 세수하고 싶네요 마이프 켜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니까 어떤거 같아요? 확실히 결과를 들리는게 뭔소리에요? 뭔소리에요? 따스완장한데요? 그러면 가장 체력이 많이 있는 우리 연장자부터 오늘 한번 해보시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애쉬가 대단한데 이게 보는거랑 다른데 쉽지 않네요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거 세팅을 할 때 생각보다 50미터가 그렇게 안 멀어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될거 같은데 금방 갈거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 아 이게 진짜 쉬운게 아니구나 응. 오늘 또 여러분 박수 han 번 줍시다 아 박수밖에 안 줍니까 박수 같은 객니까 어떠셨어요 참석 선수? 어어 너무 이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재밌었고 저희 이니他们에게 감각이 되기 좋더라는데요 다른 alternative 사시지 않을까 이제 유승 선수 어때요? 너무 아쉽죠? friendly 솔직히 마지막이에요 되는 줄 알았어요 메시를 넘을 수 있다는 걸 속하는 마음에 제가 실패입니다 이게 딱 유튜브 어그로 끄기 딱 좋거든요 메시를 넘은 뉴스를 이게 너무 좋은데 안타깝게 오늘 너무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 고생했고 오늘 네 분 지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몰콩이라고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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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рищ